말 좀 해요 이혼은 안 돼 자네만 모르는 척 해주면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게 내버려둘 정도로 남은 아닙니다 그 여자분이 하라를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게 정말이야? 하라를 속이는데 소질이 없어서요 왜 그렇게 넋을 놓고 사람 얼굴을 빤히 봐 딱 말해봐라 우린 뭔데? 그래서 내가 너랑 연애를 안 하는 거야 내가 누굴 걱정하는 거냐 내 걱정을 왜 해? 이제 와서 내가 아까워?